영미야 나 흰머리 생각했어 거짓말 하지마 이거 이거 흰머리다 이건 찐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야 울지마 야 안영미 운다 니가 우리팀 비주얼이야 내가 우리팀의 아이린인거지 이렇게 말씀 중에 또 이런 얘기는 뭐죠 평소 아이린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송은희씨 레드벨벳 보기에 어때요 인정합니까라고 지금 제 한눈에 송은희씨와 아이린씨가 다 보이기 때문에 진짜 아니 저희 셀럽파이브에 선생님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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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송은희씨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사진을 띄워요 선생님 옆에 한번 붙어보세요 아이 식사고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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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거 책임은 져야 될거 아니야 말한거 책임은 지세요 함부로 그렇게 도착asses 부부 예방 대신 싸운 잃어로 mammoth 한국어로 한국어로